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이 양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영역보다 정말 양이 많고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보통 수험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 약 3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3문제에 맞춰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양 자체는 거의 고통이고 비슷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포기하시는 법이 도시개발법 문제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유가 양은 많고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40문제 중에서 일정 점수 합격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3문제 정도는 안정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과목을 보통 공부하다 보면 도시개발법을 포기해서 건축구고 주택구 몰빵을 해서 14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맞추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신데요. 이제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손 못댈 문제들이 각 영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전제에서 이제 73편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이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전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관리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 건축물의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그 다음에 용도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토계급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는 규제했었고요. 그 중에서 대표가 용도 지역에서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등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에서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용도 지역 관리계획 일종이다 보니까 저희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이렇게 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정할 때 변경할 때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 있었어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또는 탁지 개발적으로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예외 정도 존재했습니다. 어찌됐든 용도 지역이 지정 또는 변경이 되게 되면 이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 도출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도 관리계획 일종의 조회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용도 지구 챕터에서는 소위 종류하고 지정 기준 그리고 항의 지정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그룹을 봤을 때 용도 지구도 관리계획 일종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일단은 용도 지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용도 지역은 항상 존재합니다. 한편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지정한 용도 지구에 관한 상을 우선 적용을 하고요. 용도 지구의 영역에서 주의한 포인트 고도 지구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좀 특이했었고요. 경관지구 자수시 경관의 보호 미관지구 중역일 미관의 유지 보존지구 역중생 보조자 그다음에 시설보호지구 학교 공용 학만공항 등 보호 취락지구 취락정비에서 사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는 5개를 물려가서 됐었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개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 기준 중에서 세부 되는 것들 이렇게 묶어서 가는 지에 필요하고요.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지안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지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지안 관련해서 고도 지구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다. 이런 것들이 이슈였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 구역도 관리계계 일종 해서 검필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에서 도울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도로 이동지 등에 관한 결정이 있게 되면 이때도 검필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 도출되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관리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불렀었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그 토지에 이미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였었고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만큼을 가리켜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문제 삼았던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이런 게 있었죠.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넓은 법 중에서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일곱 가지를 우리 관리 계획 그 중에서 다섯 개는 국토계획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건 누가 결정하냐. 원칙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봤었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등이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가야 돼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니까 용도 지역의 결정 누가 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장 원칙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넓은 범죄성 관리 계획의 일종. 그래서 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누가 결정하느냐. 원칙 시 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편 이 관리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가리켜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기본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부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 그리고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해석 들어가게 되면 소위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소위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도 같이 반복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도시 개발법 절차법이다 보니까 절차가 좀 숙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도시 개발 사업의 절차 기본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나서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미리 어떻게 해라.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라. 요게 이제 기본 구조였어요. 그래서 요거 누구 아니면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나중에 쓰게 될 것이고요. 이때 지정권자는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바로 자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이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넓은 범죄에서 관리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하게 되면 이때 도시 개발 사업 시행 이루어지는 게 기본 구조예요. 그때 나오게 되는 거 누가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하나 있게 될 것이고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이제 시행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름하여 실시 계획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요 확정지는 것을 실시 계획의 인각 그리고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앞에서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할 때도 실시 계획의 인각 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 수가 있다. 요렇게 공부를 했던 바가 있었고요. 도시 개발법에서도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한 시점은 실시 계획의 인각 고시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도시 만드는 과정 계획 두 개 수립합니다. 하나가 개발 계획 하나가 실시 계획 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은 어디에 실시 계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도시 개발 사업은 시행 방식 관련해서 크게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기타 쟁점은 그렇다 치고 이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그렇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토지 수유자한테 신도시 만드겠다고 자 땅 팔라고 했을 때 그분이 땅을 팔게 되면 그건 협의 양도 해서 우리 민법에서 매매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요. 법적 취급을 이에 비해서 자 바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 팔라고 했을 때 못 팔겠다. 배치 시행을 했을 때 보상금 주고 땅을 강제로 뺏어내는 과정을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자 공사가 딱 끝났을 때 공사 끝났습니다 라고 외부에 발표한 것을 공사 완료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가 있게 되면 그 다음날 모든 도시 개발 사업은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환지 방식은요. 보호 상금 주지 않고 땅을 모두 모아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토지로 분배해주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는 이제 건설 계획인 실시 계획 작성에서 인가 고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누구한테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게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건설 계획 그게 실시 계획 작성 및 인가.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공급 계획에서 환지 계획의 작성 및 환지 계획의 인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건설 계획도 확정이 됐고 공급 계획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현실적으로 착공의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세월이 흘러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땅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거 환지 처분 공고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가 있게 되면 모든 관리 관계 이전 확정이라고 해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에서 지금 전체 절차를 쭉 봤는데 일단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는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공사 끝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공사가 다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 개발 법이 좀 힘들게 보통 수험자들이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인 절차를 숙지를 하지 않게 되면 대단히 뭔 소리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될 테고 본론 트럭에 앞서 미리 이제 하나 보고 들어갈 게 바로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의 경우의 수부터 먼저 볼게요. 교재 85페이지인가요? 그래서 4강에서 시행자의 경우의 수를 먼저 예습을 한번 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자의 경우의 수를 보니까 수용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환지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 먼저 수용 방식의 경우를 보게 되면 누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가?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긴 건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가리켜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수자원공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종류는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객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국가와 직접 연관되는 사람이에요. 이에 비해서 지자체와 연계되는 사람은 지방공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지하철공사 옛날에 이렇게 불렸던 이런 데를 우리가 지방공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경기도 가면 경기도시개발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지방공사의 예시. 그래서 결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국토부장관, 중앙정부, 국가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사장 임명도 누가 한다고요?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방공사가 국토부장관에게 하면 절대 말이 안 돼요. 서울 지하철공사는 국토부장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로서 수용방식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수용방식에 있어서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취지 공공시행자는 믿을 수 있는 자들 이게 나중에 수용방식에서 중요한 이슈고요. 토지소유자인 시행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얘는 믿을 수 없는 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에서 시행자는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도 있는데 이론상 99%가 다 조합입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시행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환지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데 이 자체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앞에서 이제 우리 다시 삼각령부터 처음부터 갈 때 이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게 되면 끄짐없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지정 첫 번째 지정권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삼각령역에서 정말 양이 방대한데 이 중에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개수는 약 1년에 한 문제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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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거의 7, 8개 거의 10개에 가까운 쟁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결론만 외우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승전결에서 결만 시험이 나온다고 전체를 다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요즘에 출제 경향이 그래요. 먼저 도시개발구역지정권자,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래서 큰 이슈가 안 돼요. 전체 그는 가야 돼요. 관리계 누가 결정합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원칙 관련해서 한번 문제 구성됩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별 문제 안 될 테고 예외 이게 이제 첫 번째 암기 항목이에요.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5개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 나온 것은 두 개 갖고 끊임없이 구성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거 하나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 장관을 얘기해요. 장관. 이런 식의 질문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장관이 누구한테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뒤에서 문제 보시겠지만 관계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가 틀린 편이 되는 거예요.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싸가지 없이 바로 누구한테 국토부장관에게 요청을 한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봤던 얘기인데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 30만 이상 지정 제안 나와 있죠. 30만은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맨날 얘는 뭘 갖고 되냐면 지방공사회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안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시라고 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은 누구랑? 국토부, 중앙정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국토부장관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 대신 지방공사는 누구랑 관련되어 있다? 지자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요청하고 질환을 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지방공사회장이 국토교통장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할 수는 없다 해서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 회장 이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했을 때 그다음 문제에 나와있지만 관계시장 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하나 구성하고 있었고 그냥 옳게 항상 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관계중앙행정기관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 하나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신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지방공사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접근해 질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될 수 있는 케이스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유 이게 첫 번째 암기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7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다만 2번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뽑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요청한다 이런 것들도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의 하나의 예시값 그리고 거기 중에서 3번 지문에 정부출연기관회장 정부출연기관회장 30만 이상 지정제한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서 틀리게 구성을 할 때 지방공사회장 30만 이상 지정제한 이렇게 대해놓고 답을 주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양 중에 첫 번째 암기 항목 두 번째 지정점 갑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라고 해서 자 이제 숫자 하나 외우셔야 되죠.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용도지역별 면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도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중에서 이제 주상공 이게 이제 포인트 될 텐데 이 주상공은요. 113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함에 있어서 주거적 1만 이상 상업적 1만 이상 공업적 3만 이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주상공 113 숫자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 파트에서는 그렇게 내요. 자 그 밑에 문제도 나와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구성되면 그때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113을 가지고 답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니까 밑에 관련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어쩌고 저쩌고 죽겠고 1번 지문 끝에 물에 2만 제곱 밑에 주거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상공 113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앞에 과학력 도시개 기술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뭐 등도 다 필요 없고 어떤 수식어가 있든 간에 주상공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그저 113이란 요건만 충족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2번 지문가 뭐지 공업적 1만으로 돼 있어요. 공업적은 얼마? 3만 이상이 돼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주상공 113이라고 하는 숫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할 때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듯이 자연 녹지의 경우 1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의 경우 1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는 이 자연 녹지의 경우 자연 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위적 다 묶어서 그 숫자 1만 또는 일정한 숫자 요구만 충족을 한다고 해서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옆에 특측이라고 해서 엄청 길게 쓰여 있어요. 읽어볼 건 아닌데 자 이 자연 녹지 1만 이상이고 그 옆에 특측이란 긴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요건 출제하는 기술을 보셔야 돼. 이 긴 요건을 다 쓰고 자연 녹지 1만 이상 요렇게 출제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지문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트에서 자연 녹지 1만 이상은 무조건 숫자 틀리게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할 때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그 왼쪽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에서 자연 녹지 뭐라고 써 있냐면 자연 녹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이상 이해된 데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을 뽑았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오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저 주 30113 얘는 항상 오른 것을 고를 때 답을 뽑는 지문이고 나머지 부분은 숫자 요건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만약에 자연 녹지 1만 이상 이렇게 출제해 버리면 출제 오류 시비가 붙어요. 왜? 나머지 요건을 충족을 했나 안했나 이게 시비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위원들은 자연 녹지를 대표값으로 해서 자연 녹지도 1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를 무조건 틀리게 구성하는 이런 식의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해밀렸습니다.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뭘 기준으로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라는 식의 문제 구성되면 주 30113 가지고 내고요. 자연 녹지 1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옳게 내면 출제 오류 시비 나오니까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용도 지역에 따른 면적 제한의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이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 이것부터 가야 돼요. 지금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 지금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규모 등을 따져 물을 때도 항상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용도 지역하고요. 용도 지구가 충돌을 하게 된 뭐를 용도 지구를 우선 적용한다. 용도 지역하고요. 지구 단위계획이 충돌하게 된 뭐를 지구 단위계획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 단위계획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췌개지국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이 국가 마지막은 중요한 게 아니고 췌개지 얘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용도 지역을 용도 지역에 따른 행전을 배제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이 두 개는 용도 지구의 일종이고요. 지구 단위계획이라는 것도 용도 지역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 주상공 113 자연녹지 1만 이상만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위에 추가적으로 췌개지구 뭐 이런 게 결정이 돼 있으면 이때는 용도 지역 자체의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용도 지역에 따른 면적지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는 직접 쓸모없어요. 나중에 이 관련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하고 분할이 있어요. 뭐 결합할 수 있다. 뭐 전혀 쟁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예 분할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하나로 지정했다가 두 개로 쪼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숫자를 외워두셔야 돼. 자 분할했을 때 최소 규모 얼마? 1만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게 갖는 의미 지금 애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함에 있어서 용도적 기준으로 쭉 보니까 최소 가장 작은 규모가 얼마야? 1만 이상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함에 있어서도 최소 얼마는 돼야 된다? 1만 이상은 돼야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해석 지금 두 번째 주제 시험의 주된 논의 대상은 바로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1만 이상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함에 있어서 최소 얼마? 1만 이상은 돼야지 거기서 분할도 가능하다. 이 정도가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돼 있어요. 처음 나오는 주제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뭐 이건 직접 시험의 문제 구성은 안 돼요. 거기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가보십시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왜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나중에 정비법에 가서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 도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건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 근데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예외가 있는데 이와 다르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오직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 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지구 단위계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등을 하고 싶으면 원래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 용도지역 한번 바꾸려면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특별히 그냥 뭐로 보자.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자.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된 것과 동시에 바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이렇게 법에서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계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죠. 자 애초에 일정한 영역을 설정하고 앞으로 개발 등을 해보자 또는 규제 완화를 해보자 라는 개념이 지구 단위계구역.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이런 개념 자체도 뭐라고요. 지구 단위계구역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도시개발구역 지구 단위계구역으로 본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외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취계지국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는데 용도지역을 애초에 배제했던 애가 뭡니까. 취계지국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법 논리에요. 근데 더하고 빼고 나누고 다 정리하다 보니까 남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취약지구였을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거기는 물어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지문구성할 때 취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틀린 걸 고르셔으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지문구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17회 때 밑에 문제에 나와있지만 너무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고 대단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도시개발법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문제 가지고 이 문제는 너무 오래전 문제라서 조금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데 한번 그 문제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 법령상 자연 녹지지역 취약지구 3만 제곱미터 제일 뒤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취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은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취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반만 보고 버릴 문제인데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5번 질문인가요?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취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을 때는 최소한 도시개발구역,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거나 혹은 지구단위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지금 첫 번째 주제에 제일 힘든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국토계구역이 잘 세팅이 돼 있으면 좀 될 수가 있는데 국토계구역이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힘든 부분 중에 하나. 비교해서 나중에 정비구역도요. 지구단위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만 이 도시개발구역은 예외 항목이 존재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서 개발행위허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국토계구역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개발행위 관련해서 국토계구역에서는 개발행위의 범주를 건축물에 건축공작물에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재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나이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허가사항과 허용사항과 통지사항 등으로 구분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의 연장과 확대 이거 중요했었고요. 통지사항의 단축과 축소 그 다음에 허용사항의 도시구원계획사업 재복세난수습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이런 게 거기서 비교하는 파트였는데 도시개발사업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건축물에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재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외에도 추가적으로 나무 심는 것 소위 중목의 벌처와 식기 등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에서 억수로 복잡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 위주로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게 허가사항에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경작재석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그리고 허가받은 상의 변경 이 4개는 줄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허용사항은 재복세난수습과 경작 뭐 이런 것들이 뜨게 되는데 일단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그 다음에 경작재석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또 하나가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이렇게 4가지가 14,5년 사이에 나온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외웠다고 쳤을 때 응용 들어가셔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건축 도시개발부에 관해서 개발 행위할 때 허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이 건축물의 건축 관련해서 자 볼게 빨간 건축물의 건축 파란 건축물의 건축 노란 건축물의 건축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은 것은 가설 건축물의 건축 흔들어 주거든요. 이 가설 건축물의 건축 결국은 건축물의 일종일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또 하나 토지 분할을 가지고 또 흔들어 준 적이 있어요. 이 토지 분할 자 이렇게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측에서 토지분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분할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건축업상 분할면적 이상으로의 토지분할 등등 계속 출입자를 쓴다고 그죠. 토지분할은 얄짜롭지 어떻게라 허가를 받아라 이게 기본이어서 건축물의 건축 이란 표현 앞에 여러가지 수식과 효능되면 안되고요. 토지분할 이란 표현 앞에 여러가지 수식과 절대 효능이 되면 안됩니다. 그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이라고 얄짜롭지 허가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것이 경작제에서 관상용 중복의 임시식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토지개발국에서 나무 심는 것도 원래 규제를 합니다. 왜 보상을 노리고 사람들이 자 보상 노리고 나무를 이빨에 심어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도 원래 규제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 앞마당에다 올 봄에 동백 한 그루 동백 꽃잎 보려고 한 그루 옮겨 심습니다. 자 이게 찌개용 아니고요. 관상용 수목이 되겠죠. 관상용 그래서 이 관상용 수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관상용 수목을 임시 식재하는 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시골에서 도시개발사 파는 책에서 사람들이 자 편법을 쓰는 거죠. 어떻게 자 2만평 땅에다가 다 관상수를 심습니다. 다 보상받자는 개수작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작제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어떻게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얘기에요. 경작제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마지막에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해서 자 요 얘기는 나중에 정비법에 가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효과해서 한 133페이지인가 4페이지 보게 되면 그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정비구역에서의 개발 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거기 가서 보면 허가사항에 4개가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제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그래서 이 도시 개발 구역하고요. 정비 구역에서 행위 제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도시 개발법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정비법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이게 어떤 법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묶어서 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도시 개발 구역 지정 관련해서 첫 번째 국토교통구장원이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하는 케이스 자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 또 하나가 공공기관 정부출흥기관장에 30만 이상 지정 제한 이걸 가지고 지방공사장 30만 이상 지정 제한 등 틀린 편 이렇게 봤었고 두 번째 도시 개발 구역 지정 규모 주 30113에 자연 녹지 1만 이상 특히 이제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는 주 30113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는 자연 녹지 등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도시 개발 구역은 기본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계 구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취락지구 엿을 뜨놨다. 그러하지 아니었든 요즘에 잘 안 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허가 허용상 할 때 허가상의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경작재석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상의 변경 이 정도 외우실 것.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에서 제일 마지막 주제가 해제 의제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앞에서 공부할 때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앞으로 앞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해 가기 위해서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한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도시 개발 구역은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해제 의지 사유 원래 보면 5개 있는데 제가 거기다 3개 나이를 났어요. 자 볼까요?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수용 방식일 때는 언제 공사 다 끝나게 되면 공사 끝났습니다. 라고 외부에 발표한 것을 공사 완료 공고 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해서 자 이 도시 개발 사업 수용 방식을 끝난 시점은 언제다?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는요. 딱 나눠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발표하는 것 환지 처분 공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왔을 때 도시 개발 사업 끝났다고 보는 시기에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지금 그 해제 의제 해제가 된 것으로 보는 사유 중에서 두 개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게 기본이에요. 뭐 그렇다 치고 그 외에도 일정한 경우는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인데 시험 문제는 구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갔었죠. 아까 도시 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어떤 지역의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다. 라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때 도시 개발 구역 지정에 효과에 따라서 그 용도 지역은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런 법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이 도시 개발 구역이 해제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구조가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 개발 구역 해제에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 소멸하게 되죠. 이거 소멸한다는 얘기는 용도적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봤었는데 이때는 용도적은 어떻다. 기본적으로 과거로 환원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다시 도시 개발 구역 지정되면 특별히 얘기는 물어본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랬을 때 도시 개발 구역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해제가 된 것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신도시 개발을 안 하려고 없던 일로 돌리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도시 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 소멸에서 용도적 환원되고 지구단계 구역 폐지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예외 항목이죠. 바로 공사 완료 공고 환제 처분 공고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다 완성이 돼서 더 이상 도시 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완성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뭐라고 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도시 개발 구역으로 존속시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는데 용도지요. 공사 완료 공고 환제 처분 공고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용도지요. 환원된다 되지 않는다 환원되지 않는다 이 결론이에요. 자 이 얘기는 우리 앞에 교재 가서 비슷한 거 하나 번 공부했어요. 어디 가서 12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 관련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용도지역에 지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12페이지 상단 보니까 이 택지개발지구는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한국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뭘 공부했냐면 택지개발지구 등 지역지구 등의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과거로 환원된다. 그런데 개발사업 완료 택지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됨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이때는 용도지역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요. 어떤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어요. 그럼 특별히 거기는 물어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하려다가 없던 일로 돌렸다고 그러면 과거에 용도적으로 환원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시험에 뜨는 건 예외라고 택지개발사업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신도시 만들고 주택용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서 택지개발지구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즉 개발사업 완료가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용도지역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구조 똑같은 구조. 지금 다시 돌아와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여기는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돼버리게 되면 당연히 용도지역은 과거로 환원이 돼야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가 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해제의제사유가 지금 공사 완료 공고 또는 환지 처분 공고 이렇게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해제가 의제가 되면 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됐어도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이 파트에서는 시험이 되는 게 앞에 과정을 내는 게 아니라 공사 완료 공고에 따른 경우 용도적 환원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환지처분 공고 등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용도적 환원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이 얘기의 결론을만 갖고 출제가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워요. 앞에서 탁스개발사업 완료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도시개발사업 완료의 값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가 공사 완료 공고 또 하나가 환지처분 공고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옳은 걸 고르시오. 환지처분 공고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자 틀린 걸 고르시오. 공사 완료 공고 용도적 환원되고 지구단이겠고 이건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결론만 갖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쟁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개발 계획의 수립 등 관련해서 검토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있는 것이 작성 기준 기준 나와있어요. 기준은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은 무조건 다 누구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뭐 곳곳 나오죠. 앞에서 국토교육 계획부 할 때 광역도시계획수립기준 즉 도시군 기본계획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수립기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앞에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수립기준 지구단계획수립기준 뭐 다 하여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기반시설 부담무역 지정기준 등 하여튼 기준 기준 기준은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5, 6년 사이에 6, 7년 사이에 두 번 구성이 된 게 개발계획수립시기입니다. 자 칠판 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개발계획수립하고 구역지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논리부정 그렇죠. 법정으로서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말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요. 이런 식이죠. 인구 10만의 도시를 평천지역에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인구 10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발계획이 될 것이고 평천하게 되면 그 지역적 범주가 도시 개발구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수립해서 구역지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시험에 원칙은 안 나와요. 항상 시험에 드는 건 예외 파트예요. 자 먼저 먼저 개발계획수립하고 구역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차근차근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슈가 되죠. 먼저 구역지정하고 차근차근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법에서는 개발계획수립하고 나서 구역지정을 하시오. 이렇게 공부했었고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도시개발구역 어디다 지정한다. 주상공원 113 자연 녹지 등 1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주상공 지역에 있어서는요. 이 공무원들이 구역지정하기에 앞서서 어떤 도시개발사업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굳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도 충분하게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왜 구글 검색만 해도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이고 도로망이 어떻게 돼 있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하는 게 일반 구조예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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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시골이 문제가 되요. 시골 시골 같은 경우는 구글 지도검색 다음 지도검색 해봐봤자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요걸래 게임 핸드폰 하는 게임 중에 그걸 한번 해봤어요. 포켓몬고 포켓몬고 요걸 갖고 했는데 이렇게 포켓몬고를 하는데 그게 또 가야 돼. 거기까지 멀리까지 강남 동네에서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거의 밤마다 새벽 2시나 3시되게 되면 강남역을 제가 배회를 합니다. 강남역을 배회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제 또 따분해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보람의 공원 보람의 공원 이쪽에도 이제 뭐죠 아이템들이 많다고 그래서 가요. 그래서 새벽에 강남들 퍼질러 잘 시간에 서울시내 저녁을 배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마음이 당기면 페이징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잡으러 다녔는데 원래는 GPS라고 해서 핸드폰에 나온 GPS 자기 있는 동네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페이킹 GP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강남역 딱 찍으면 마치 강남역에 간 것처럼 기가 막힙니다. 그건 이거 모르고 다 무식하게 될 다들 막 어디죠 각 현지를 직접 가서 방문하고 머리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쭉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고 싶으면 강남도 가고 그 다음에 보람의 공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재미가 없어요. 남다를 가서 겨우 한 마리 잡는데 하룻밤에 한 20마리 30마리 잡아버리니까 게임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뭔 얘기하려고 심심해가지고요. 자 시골 리단이 한번 찍어보세요. 리단이 야 거기는 포켓몬도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포켓몬 없다고요. 뭔 얘기인 거 아니 도시개발 사업할 때요. 시골 단위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 봐서 어떤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봐야 돼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즉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골은 어떻게 된다고요. 현장을 가봐야 돼요. 현장을 가서 보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소문나고 소문나면 툭 일어나요. 그래서 시골에 대해서는 미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차근차근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 구역 지정되면 나무 심는 거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투기 나무 보상을 노리고 나무 심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지는 뭐냐면 쭉 6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만 갖고 끊임없이 문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골 시골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시골의 값이 뭐가 나와 있냐면 제일 처음에 이거 갖고 계속 답을 뽑고 있는데 자 그 전체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주상공 면적이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역 외지역 등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일 없이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용도 지역 기준으로 시골 아닌 게 뭐라고 해서 주상공 나머지는 뭐로 주로 본다. 시골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시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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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시골이 뭐냐 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법사는 시골의 정의를 주상공 비원직 협계가 전체 면적의 바로 30% 이하인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거꾸로 가야 돼요. 자 지금 쭉 나열되는 게 거기 개발계 공모 있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나머지 5개가 다 시골의 예시값이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공부를 할 때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셔요. 그 밑에 문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가 뭔 소리예요. 이게 뭘 물어보냐면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골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법에서는 다 시골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출제위원들이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셔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답이 딱 정해야 이 문제도 그렇고 최근 5년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상공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어둡다. 시골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체가 주상공이면 당연히 뭐 당연히 시골이 아닐 테고 전체 면적 중에서 주상공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면 여기는 어둡다고요. 시골이 아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마치 짜고 치는 고수석처럼 딱 한 가지 주상공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어둡다. 시골이 아니다. 이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명절 전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공법을 공부하도록 하면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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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과 소위 우리가 이해하는 도시 이런 개념을 구분함에 있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주상공 미연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시골이 시아자 시골이 사람 많이 모여서 하는 동네고 시골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우리 먹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조문 구조에서는 주상공 미연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초과하는 지역 이거 시골 아니다. 이 얘기가 제일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마치 짜고 치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법조문 순서에 따라서 가다 보면 제일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뽑아요. 다만 제가 이제 교재 편집을 할 때는 좀 이야기 빠르게 해서 제일 앞에다 깔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일 뒤에 있는 것 해서 주상공 미연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이면 시골이고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게 최근 5년간에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텐데 먼저 제일 앞에 나오는 기준 뭐 따로 볼 것도 없어요. 자 보십시다.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적합해라.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적합해야 된다. 이런 거 공부하셨습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도 관리계획의 일종이 돼서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도 어떻게라 관리계획에 적합해라. 이 도시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니까 기본계획에 적합해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도 이걸 보통 도시개발법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데 개발계획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한 번 지문이 나오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에서 종류세가 몇 개 쭉 깔아놨는데 별로 거기서는 별 평점은 안 되고 그 옆에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에 설치계획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오른편 두 번째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에 설치계획에 개발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맞게 한 번 트랙이 나왔거든요. 이걸 뽑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출제의원들이 개발계획의 기능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하여튼 계획이 드럽게 많아 그랬을 때 시험 지문에 구성할 때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다고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 옳고 틀리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틀린 것을 고르셔고 그러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것을 고르셔면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고 또는 틀린 것을 고르셔면 옳은 지문 뭐 억지로 짜내야 되거든. 그때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지문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공법에서 계획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런갑다. 넘기셔야 됩니다. 절대 개발계획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말고도 이렇게 너무 많거든요. 해서 나올 것이 구역지정호 포함 이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자, 칠판 보실까요? 자, 아까 시골에 있어서는 먼저 구역지정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골이 뭐라고 그러세요? 주상공면적교육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골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잊어버리셔야 돼. 그것만 따로 놀고 기본순서는 어떻습니까?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순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동시다발적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거기 네 가지의 경우에는요. 구역지정은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취지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계획을 먼저 다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네 개는 구역지정은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삽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네 개가 나와 있는데 우선 세 개를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상당히 길어요. 자, 도시 개발구역 밖에 어쩌고 저쩌고 비용 부담계 이런 게 나와 있고요. 3번에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제 주거 그리고 생활안정대체 그 다음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 필요한 경우 뭐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기반시설 이것도 제대로 설치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 도시개발구역 밖에 어떤 기반시설 설치 계획 또는 비용 부담계 이거 이거 지금 미리미리 다 준비할 필요 없다. 나중에 필요하면 도로 확장하는 문제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된다. 소위 불요불급하다. 그래서 얘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바로 개발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가 임대주택 등 자,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사람들은 신경쓸 세입자는 전혀 신경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입자에 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면 이 세입자의 주거 대책 등도 차근차근 포함시켜도 좋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자, 순환개발 등 나와있죠. 이 순환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대란 등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전세대란 등을 막기 위한 조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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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이건 전세대란 문제는 지금 구역 지정할 때 신경쓸 게 아니에요. 실제 나중에 가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불급한 것들 이건 구역 지정한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추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어서 도시 개발 구역 밖에 비용 부담계 시행 방식입니다. 임대주택 순환개발 이렇게 정리해봤고 하나는 좀 이따 확인을 할 거예요.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이제 그 문제 나와 있잖아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의 답이 도시 개발 구역 밖에 비용 부담 계획 이걸 갖고 답을 뽑았어요. 자, 그렇다 치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얘기가 되고 중심이 되고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시행 방식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개발 계획의 내용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개발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시 개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가겠다라고 하는 시행 방식을 확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다.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어떤 경우에 수용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뭐 이런 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 들어간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대지로서 어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지가 높은 경우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요즘에 안 나와요. 17회 때 16회 때 나왔던 그런 지문이에요. 10년 넘은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수용 방식 뜨면 어떤 경우에 그냥 계획적 대지 뜨면 지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지 이런 편 들어가면 환지 방식 이렇게만 기억하고 버리셔야 돼요. 다시 원점을 갑니다.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뭘 결정해야 된다. 앞으로 이 도시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갈 것인지 환지 방식을 갈 것인지 이 내용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수용 방식인 경우도 있고 환지 방식인 경우도 있다. 굳이 살을 붙이면 계획적 들어가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대지 지가 들어가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딱 이 정도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에 뜨는 건 뭐냐 그 오른쪽 표지 나와있죠. 바로 각각의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 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칠판통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수용 방식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개발 계획 이라고 하는 데서 시행 방식을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겁나 긴데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 개발 계획에다가 세부 목록 이라고 하는 거 수용의 대상에 대한 세부 목록 이라고 하는 것을 고시해야 된다. 법 좀 한번 읽어볼까요. 수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 계획 수립 변경 개발 계획에 수용 뜨는 사용의 대상에 대한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고시가 돼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요 만약에 시행 방식을 뭐로 수용 방식으로 가기로 하면 뭐를 세부 목록 이라고 하는 것을 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발표하는 거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개념상 좀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토지 수유자한테 땅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냉큼 땅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걸 우리가 바로 협의 양도 라고 해서 매매와 똑같은 법조 교륙이 발생합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수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가르켜서 뭐라고 한다. 수용. 그럼 세부 목록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게 되는 그 목록을 가르켜서 뭐라고 한다. 세부 목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가볼까요. 지금 지금 제일 첫 단계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시행 방식으로서 수용 방식을 가기로 지정권자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다 뭘 넣으라고 돼 있어요. 세부 목록을 넣으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불가능해요. 자 왜 수용의 문제가 발생하려면 누가 태어나야 되냐면 시행자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떨어진 다음에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땅 파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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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 시행자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시행자가 땅 파십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개발 계획일 때 수용 방식일 때는 여기다가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하라고 돼 있는데 알 수가 없죠. 언제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금 시점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앞 페이지 넘어가면 아까 도시 개발구역 지정 후 포함이라고 하는 항목에 두 번째 항목인가요. 수용 또는 사용에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순서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수용 방식으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개발 계획이다. 뭘 넣어야 된다.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이 순간에는 어떻다. 세부 목록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각 고시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그때 이 누가 가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가서 토지자한테 땅을 파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땅을 못 팔겠습니다. 배 쬐시오라고 하게 되면 배를 쬐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개발 계획에다가 뭘 쩌면 넣어버려 땅 안 팔겠다고 들어놓은 것들 해서 이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내면 됐습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개발 계획에다가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지정은 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 나온 김에 한참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교재 99편인가요? 그쪽 가게 되면 수용 가능 시기. 이 얘기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용 가능 시기라고 하는 주제가 99편 쪽에 가게 되면 나와 있는데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두 번째 주제. 토지 등의 수용해서 수용 가능 시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개발 계획에서 개발 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이 포함돼서 고시된 경우에 이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원래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 시행자가 따로 이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을 것은 아니고 바로 이 개발 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에 대상이 되는 핵심 키워드 세부 목록이 포함돼서 고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렬이란 식이죠. 사업 인정 및 고시의 의제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국토계획 공부하실 때 이렇게 있어요.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 때 언제 수용할 수 있는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계획의 고시 이거 한참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의 고시가 아니라 바로 이 개발 계획의 세부 목록의 고시가 있게 되면 그때 바로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개발 계획에서 뭘 결정한다? 시행 방식을 결정한다. 한편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간다면 거기다가 바로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누가 땅을 안 팔 것인지 그 리스트, 지번 목록을 써야 되는데 이걸 세부 목록이라고 부르고 한편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차근차근 어떻게 할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세부 목록이 개발 계획에 포함돼서 고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에 대해서 누가 좀 이따 수용할 때 또 한 번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수용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텀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세요. 무슨 얘기에다가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서 시행 방식, 계획적 들어가면 수용 대지, 지가 들어가면 환지 그리고 경우의 수로서 만약에 수용 방식일 때는 수용 방식 갈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 계획이다.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되고 이 세부 목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천천히 포함을 시켜도 되고 그리고 세부 목록에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지 방식의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환지 방식은요. 미리 하나 결론을 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논함에 있어서 수용 방식일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원기관, 지방공사 혹은 민간시행자로서 토지소유자 이런 게 있었고요. 환지 방식은요. 원칙이 조합 그리고 또는 예외 토지소유자 또 지자체 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99%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조합을 만들려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다시 갑시다. 개발 계획에서 어떤 방식 되지? 지가 떠서 환지 방식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 시행자 누가 돼야 된다고요? 사업 시행자는 바로 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지 방식을 갖는데 나중에 조합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개판되버립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일 때 앞으로 사업 시행자 조합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미리 모의고사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개발 계획 전부에 대해서 이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예 숫자 외우시어차 크게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시험에 직접 내지는 않아요. 영원히 안 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신 낸다라면 앞에 1분의 2 뒤에 2분의 2 그래서 괄호 넣기 문제로 출제하는 걸 변론을 하고 직접 이 문장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자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합이 태어내되기 때문에 조합이 태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 그러려면 면적 3분의 1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서 면적 3분의 1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 계획 변경할 때도 면적 3분의 1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거 거의 안 나온다고 시험에 왜? 예외가 있거든. 자 이 환지 방식일 때요. 예외. 지금 원칙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다. 조합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지자체 국가는 지자체가 나오는데 지자체 등도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국가는 지자체가 시행자가 된다는 전제가 붙으면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이거 좀 이따 볼 텐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구성이 주로 이루어지죠. 대신 이 영역에서는 뭘 갖고 내냐면 바로 동의자수 산정 방법 이걸 갖고 출제하는 거야. 출제위원들은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내고 싶은데 문장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난치는 것이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고 총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걸 갖고 시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면적이요. 먼저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보게 되는데 시험에는 예외가 뜨거든요.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임에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 관계할 때는 각 1인을 토지 소유자로 계산을 하겠다. 이거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쟁점 삼은 게 철회자 동의자수 제외라고 해서 지금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등 일정한 동의욕은 충족하기 위해서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철회. 동의했다. 수 틀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를 하게 되면 동의의 어떤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동의자수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것도 한 시대를 폭로했던 문제. 자, 출제자의 의도를 볼게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너무 구질구질해. 이건 내기도 어렵고 그랬을 때 동의자수 산정 방법에서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위를 포함한다. 총수를 산정하면서 구분 소유 관계할 때는 각 1인을 토지 소유자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럼 얘들이 동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동의하면 끝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어떻다? 동의자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 동의를 받는 순서예요. 사유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라 국공유주의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순서에서 그 뒤에 엄청 긴 것들은 시험에 나와도 시험 문제에 답이랑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신경 쓸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다음 편에 가면 지금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에 있어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필요로 했던 얘기는 조합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고요. 동의 필요 없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에 답이 되는 거죠. 국가 지자체인 경우에 대해서 지정권자는 도시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바로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됐을 때 국가 일대 지자체 일대에서 국가 한번 냈다 지자체 한번 냈다 제일 답을 많이 뽑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개발 계획 경미한 변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아라 라는 얘기는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라 이런 취지고요. 근데 그 변경 내용이 아주 경미하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동의를 요호하지 않는다. 20회 때가 그런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이건 학원 강의사도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교재 편집할 때는 제가 넣어놨지만 다 버려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 계획 수립까지 해서 자 지금 구역 지정부터 개발 계획 수립까지 보셨고요. 이게 지금 5년간 다섯 문제 매년 한 문제 구성해야 돼요. 근데 문제 구성은 영역 자체가 되게 크게 크게 내요. 하나씩 하나씩 내는 게 아니라 묶어서 내는 게 기본적인 경향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부터 이어갑니다.